디모데우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우서는 사도바울이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로마의 제2차 투옥이 되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이 편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도바울이 일생을 사역하면서 마지막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말은 무엇일까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우에게 그런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자기의 스승 아버지 같은 사도바울이 이제 얼마 후에는 사형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침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기도 하고 이제는 그 아버지 같은 사도바울이 없는 목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순간 폴레티모드의 그 성품을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또 그 육체도 건강도 여의치 않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따라주지 않고 또 성품도 소심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부모라면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그 자녀에 대한 얼마나 큰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바울은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키워본 적이 없어요 혈육의 자식은 없지만 그런 진정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디모델을 얻었다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식을 낳아봤습니까 믿음으로 낳아봤습니까 혈육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또 그 자식을 다시 믿음으로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바울과 디모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사도바울의 마음처럼 그렇게 디모델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또 이렇게 유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변덕을 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정말 자기도 놀래요 아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눈물이 쏟아지고 포기하고 싶고 끈을 놓아버리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디모데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시대적 환경이 그랬고 교회적 환경이 그랬고 또 자기가 당한 목회적 환경이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의 환경이 그래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의 소심한 그런 성품을 볼 때 이것은 디모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바울에 보내는 편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편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숨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내는 자 극복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 힘과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훈련받아서 내가 어떤 무엇을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준비해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는 내가 약하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약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정신을 붙들어주고 모든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인사하는 말들이 은혜 받으세요 라는 말들 많이 합니다 지사님 은혜 받으세요 또 우리가 청년 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호칭을 듣는데 그 다음에 말 바로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이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동력이 되고 믿음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진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 은혜 밖에 믿음이 아니고 은혜 안에 주님이 힘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정말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와 같이 부탁하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교회가 사라지지 않은 그 이유 그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이어져 왔을까요 그 수많은 시간 수많은 그 역사적 환란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천사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지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천사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사람들이 의뢰받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승되고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위해서 교회가 계속 그 엄청난 노마의 핍박 아래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디면서도 교회는 계속 힘있게 전진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진 그 힘은 바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걸까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증일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 충성 여러분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말일까요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잘 알죠 충성 이렇게 훈련소에서부터 그렇게 인사합니다 만나는 상급처마다 충성 구호가 충성이에요 충성으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충성으로 훈련을 버텨내고 충성으로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이 충성이란 말이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또 사람을 지칭하여 저는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일곱 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냐이 또다라고 말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냐이 또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 그 충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충성이란 그 말이 군대 용어로서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을 즐겨 사용하는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본문 2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디모델을 향해서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래 내가 강한 자가 되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 군사는 군사인데 군인은 군인인데 좋은 군인 나쁜 군인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바로 그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냐 뭐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군사라는 겁니다 군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나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자녀를 군대에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하죠 군대라는 그 조직을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군대가 뭐하는 곳인가 그렇죠 잘 알고 있어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거기에 징병되어서 모집되어서 군대에 가게 됩니다 가자마자 훈련 받고 훈련 과정이 마치게 되면 자대에 배치돼서 자기의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년 요즘은 기간이 좀 짧아졌죠 18개월 이전에는 뭐 24개월 32개월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 있죠 그 기간 동안에 뭘 합니까 여러분 알바 하나요 아르바이트 내가 군대 월급이 좀 부족하니까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죠 오늘 군대라는 조직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다 밥 주죠 잠자리 주죠 심지어 속옷까지 다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그 군대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부족하다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의식주에 관한한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요즘은 군대 가서 적금을 든다고 합니다 월급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뭐 그 동안에 모아서 목돈을 마련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더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좋은 군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을 피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이라도 내가 바치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 그걸 충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시에 이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가 받아온 수많은 고난 너도 받을 수 있어 자기만 받은 게 아니고 너도 받을 수 있어 나와 함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좋은 군사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는 세상의 군대는 세상의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모집돼 가지고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모집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누가 우리로 군사가 되게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군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군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인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나는 아닌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잠시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신분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님이 부르시고 무장하게 하신 군대라는 사실 교회는 군대요 우리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육군 군인으로 부른받은 이들이 자기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교회 목사님이나 좀 특별하게 군인 되십시오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군사로 힘쓰고 수고하는 자 에바브로 디도 라고 빌리뽀스에 말씀합니다 또 빌리뽀스에 아키포라는 그 주의 일꾼을 향해서 동일하게 자기의 동욕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와 함께 군사로 모집된 자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군인된 자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에 함께 여러분 주의 일하고 있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직군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들 아니 여러분 어떤 봉사에 직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어요 세상의 전도자로 여러분 각자를 불렀습니다 군사라는 겁니다 군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 셋을 다 군대에 보냈습니다 다 군대에 마쳤어요 막내까지 다 제대에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훈장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보낼 때 아 염려되죠 정말 훈련 제대로 받을 수 있으려나 또 둘째 보내면서 걱정되죠 셋째 보낼 때는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뭐 보내놓으니까 훈련 잘 받고 또 군대에서 다 월급 주고 책임져 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충성이란 말 그 말 의미 안에는 충성된 사람들 오늘 설교의 주제이지만 그 말은 믿을만한 사람 그 피스토스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신실한 진실한 신뢰할 만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믿을만한 사람이다 믿을만한 군사다 믿을만한 군인이다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실 때 믿을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을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 믿을만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죠 담로가 있고 신용이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충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충성이 없이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충성 충성된 믿음이에요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군인 믿을만한 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믿을만한 군인은 군사로 모집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문서 25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문서 25장 13절 다 같이 자문서 25장 13절 말씀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얼음냉수 같아서 충성된 군인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얼음냉수 같아서 오늘 그런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 여러분 자기 생활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 직장을 무시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다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을 할지라도 얽매이지 않는 것 거기에 휩쓸려 쓸려 내려가지 않는 것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나의 본연의 임무 군인의 임무 군인의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군인의 임무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군인의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일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회방받지 않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나의 직장이 나의 군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또 나의 사업이 내가 군인의 직무를 예수 그리스의 좋은 군사로 내 직무를 감당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가 세상의 취미생활 때문에 어떤 분은 어떤 목사 어떤 우리 장독의 목사님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정선으로 간답니다 정선에 가서 거기에 그 도박장이 있죠 거기서 그 도박을 하고 다시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 오고 그렇게 팍 도박에 빠져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친구에게 그 자기 친구에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그런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가요 자기의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극단적인 예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나의 일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나의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목사에게는 목회가 있고 또 성도분들에겐 그 분량의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분량의 일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기의 분량의 목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모집된 자는 이것을 위해서 우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얼마 전에 일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도서죠 짧은 페이지가 얼마 되지 않는 책인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이 내용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푸블리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푸블리오스와 그 유니아라는 사람의 그 가정에 대한 일상의 이야기 하루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대화재 내로 황제가 있었던 그 당시 그리고 열흘 뒤에 그 일상의 이야기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그 직후의 일상의 하루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는 끝말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마친 후로 나는 잠을 설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 반복해서 꿈을 꾸었다 거리를 행진하는 군화 소리와 쿵쾅거리며 문 두드린 소리 가이사의 이름으로 명한이 문 열어 라는 고함이 들렸다 지난 밤에는 우리 노예 가운데 하나가 군인들이 문 앞에 와있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저 악몽이었을 수도 있지만 닥쳐올 일들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아닐까 싶어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 밑에 푸블리스와 유니아는 다음날 저녁 체포되었다 체포되었다 바로 대화재의 그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덮어 씌웠죠 억울한 누명을 씌웠죠 그리고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한 노마에서부터 그리고 전 지역에 유럽의 아시아의 전 지역에 그 박해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 당시 불과 이 편지가 전해지기 약 한 2년 내지 3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속의 주인공 푸블리우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그런 그 닥쳐진 이 위기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일상에 담겨진 그의 내용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푸블리우스는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믿을만한 그의 일상에서 그의 삶을 볼 때 믿을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 저는 배신하지 않을 사람 포기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충성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끝까지 지속한다 내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속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가진 그 믿음을 처음 내가 했던 그 충성을 끝까지 가질 때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생명의 멸유관을 줄이라 의의 멸유관을 줄이라 영광의 멸유관을 줄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믿을만한 사람 우리 교회에 믿을만한 사람 오늘 우리 모두 성가대에 믿을만한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7년 동안 믿을만한 사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지자 믿을만한 사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믿을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까지만 아니라 오늘까지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가목교회에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충성된 내 증인이었다 그때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저는 내게 충성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도 충성하더니 저의 마지막도 숨을 거두는 마지막도 충성하였구나 바로 충성된 증인이었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 충성된 충성된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성도 믿을만한 봉사자 믿을만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가정도 충성이 깨어지면 믿음이 깨어지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죠 부부직 안에도 믿음이 깨지면 다 무너집니다 신뢰가 깨지면 무너지죠 믿을만한 남편이 아내에게 믿을만한 사람 아내가 남편에게 믿을만한 남편 믿을만한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 그러죠 부모와 자녀 신뢰가 깨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모의 심정이 막 무너지죠 자녀의 어떤 신뢰가 깨질 때 막 의심이 갈 때는 막 억장이 무너지죠 부모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무너지실 것 같아요 신뢰가 깨어지니까 믿음이 깨어지니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다시금 충성이 세워지는 가정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 다시 한번 충성된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예배당 우리 식구들 대기하여 주옵더서 우리 예수에 한번 부르고 내가 먼저 충성된 사람으로 그까지 살아갈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더서 우리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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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